만약 지구에 달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지구로 떨어지는 달과 달에 있는 정체불명의 무언가 오늘의 영화, 문폴입니다 인공위성의 점검을 위해 우주에 나온 나사의 직원들 그들의 앞에 무언가 습격이 목격을 해왔습니다 브라이언은 눈앞에서 동료를 잃었고 의식을 잃은 다른 동료 파울러만 데리고 겨우 못 깨는데요 자신의 눈으로 본 현상을 모두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모두가 믿지 않았지만 이 현상을 계속해서 연구해온 남자 케이시 그는 나사의 직원도 아니고 그냥 아마추어였지만 달이 점점 지구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당시 의식을 잃었던 파울러는 부국장이 되어 있었는데 나사 역시도 이 사실을 인지했죠 케이시는 즉각 브라이언을 찾아갑니다 브라이언은 퇴직 후 아이들에게 강연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둥둥한 남자가 달이 떨어진다며 말을 해온겨 별 생각 없이 범죄를 일으킨 아들 소니를 보러 갔고 케이시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게서 조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에 퍼진 달의 추락 소식 그 여파로 세상은 혼란스러워졌고 브라이언은 소식을 확인 후 케이시가 준 자료를 다시 찾기로 합니다 나사는 달에 탐사선을 보낸 상황 거대한 구멍으로 무인 탐사정을 보냈고 브라이언은 케이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달에 있는 탐사장 앞에는 10년 전 나타났던 정체불명의 물질이 나타나 대원들을 모두 죽여버렸죠 진실을 마주해버린 사람들과 중력 이상현상으로 인해 다가오는 재해들 사람들은 대피를 시작했고 나사의 국장은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국장 대행의 자리를 맡게 된 파울러 국장의 인가증을 받고 바로 이동한 곳은 10년 전 사고의 진실이 담겨져 있는 비디오 보관소 그들은 이미 정체불명의 물질에 관한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재의 인류가 상대할 수 없다고 판단 모두에게 진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파울러는 달을 정상으로 돌리자 말했지만 정부 측은 의견을 무시합니다 결국 파울러가 찾은 해답은 10년 전 현장에 있었던 브라이언의 도움을 받는 것 케이시는 내부에 구조물이 있을거라 주장 헛소리라 여긴 둘은 무시한 후 다시 한번 탐사선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10년 전 사용했던 바로 그 탐사선을 말이죠 계획은 영상으로 본 거대한 구멍 안에 폭탄을 터뜨리는 것 문제는 계획이 틀어져 탐사선 발사 자체를 못하게 된 상황 파울러는 안전을 위해 발사를 포기하기로 했는데요 이 와중에 케이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였지만 달의 중력을 이용한다면 가능할 거라 믿었던 케이시 인력은 감축되었지만 셋이서 어떻게든 해보기로 하고 아들들은 먼저 대피시킨 뒤 곧장 탐사선에 탑승했습니다 바다가 이들을 덮치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발사에 성공한 탐사선 파울러와 케이시의 아들은 파울러의 남편이 있는 반공으로 가는 중 강도들을 만나 차를 빼앗기게 됩니다 탐사선은 어느새 달의 구멍까지 도착 전자기기를 탐지하는 물질을 피하기 위해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핸드폰도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접근합니다 이어 미끼를 던진 후 기다리는 일행 그런데 미끼를 안 물고 일행에게 다가오는데 켜져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나서야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원격폭탄도 작동할 수 없는 상황 함사선 일행은 아예 구멍 안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놀랍게도 케이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안은 외계의 구조물이 존재했죠 그것도 아주 거대한 구조물과 누군가 살던 흔적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공격해오는 물질 그런데 갑자기 구조물이 탐사선을 흡수 아무것도 모르는 정부는 달의 핵미사일을 쏘려고 합니다 산소마저 고갈되고 있는 상황 케이시와 파울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브라이언이 사라졌는데 그는 구조물의 AI와 대화를 하는 중이었죠 AI의 말을 요약하자면 이 구조물을 만든 것은 인간의 선조 태생부터 지구가 아닌 외계에서 온 인간이고 엄청난 기술력으로 이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사용하던 어느 AI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선조들은 달들을 대피시켜 존속을 이어가기로 결정 단 하나의 달만이 살아남았고 그 달은 지구의 자리를 잡아 인간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인류가 탄생했는데 이 달을 발견한 적대적인 AI가 인류를 멸종시키려 하고 있는 것 다행히 우호적인 구조물의 AI는 브라이언을 도왔습니다 탐사선을 멀끔하게 수리해줬고 폭탄까지 준비 완료 이들은 곧바로 적대적인 AI를 처리하기 위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구는 점점 멸망을 향해 가는 중 구조물의 AI가 적극적으로 돕는 가운데 어느새 다른 지구의 대기권으로 진입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핵을 쏘기로 하는데 파울러의 남편이 파울러를 믿기로 결정 브라이언은 스스로를 희생해 폭탄을 터뜨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들은 케이시는 브라이언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을 하기로 하는데요 그의 굳은 의지는 말릴 수 없었고 케이시는 AI와 함께 자폭을 하게 됩니다 그의 희생 덕분에 다른 탓이 정상 궤도로 서서히 돌아갔고 지구는 평화를 되찾았으며 브라이언과 파울러는 달과 지구가 근접해 있었던 덕분에 지구에 돌아오는데 성공했죠 그런데 달에서 다시 태어난 케이시 그의 육신은 죽었지만 AI가 그를 스캔함으로써 의식 많은 달에 담게 되었습니다 달의 추락을 소재로 한 영화 문포리였습니다 사실 처음 시놉시스만 봤을 때는 정말로 달이 추락해서 멸망하는 재해를 다룬 줄 알았는데 달에 저런 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긴 단순히 달이 지구에 떨어진다는 내용만 다룬다면 인간들은 진짜 핵을 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겠죠 아니면 뭐 고드의 기술력으로 궤도를 바꾼다던가 그러면 근데 내용이 좀 뻔해지니까 달은 사실 하나의 방주였다라는 설정을 넣은 것 같습니다 달과 관련된 재해라면 제가 괴담 같은 거를 많이 봐서 그런지 심오한 내용을 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시시했습니다 그나마 생각한 것 중에 비슷한 내용은 달의 뒷면에 나사에 비밀기지가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실제로 안에 저런 문명이 있었을 줄이야 아무튼 넷플릭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는 영화 문폴이었고요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까지 펩의 시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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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